이번에는 미디어 관련된 과학 소식을 살펴보고 언론의 과학 보도 내용을 비평해보는 이슈앤 미디어 시간입니다.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최근 종편 프로그램에서 식품 첨가물의 위험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식품 첨가물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보도나 혹은 첨가물을 넣지 않았다. 이런 마케팅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또 이러한 내용을 어째서 언론이 비판 없이 보도하는지 그런 부분도 다뤄보겠습니다. 네, 사실 먹거리 문제는 건강과 항상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 우려스러운데요. 그렇다면 언론에서 이 식품 첨가물의 위험성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룬 겁니까? 그 식품뿐만 아니라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치약에 포함된 성분들과 관련해서 그 식약처 국감에서 문제가 되고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 닭꼬치 같은 경우에는 금지된 첨가물이 들어있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프로그램에서 한 중소식품업체에 억울한 사정을 두고 관계자 사연이 소개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대부분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즉 식품 첨가물이 몸에 해롭다는 식인 거죠. 문제는 그런데 단순히 유해성 차원에 그치지 않고 이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이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퍼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방송의 영향력이 굉장히 막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제는 대부분 무해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는 MS지만 하더라도 아주 오랫동안 유해물질인 것처럼 이렇게 방송 덕분에 인식이 되어 온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좀 알아볼까요? 대부분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다뤄지는데 최근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 같은 경우 인간이 만든 위대함 소김수 식품 첨가물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었는데요. 내용은 또 더 자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당 회차분을 살펴보려고 했으나 이제 방송 사정에 의해서 서비스가 이제 중지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룬 내용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들이 있었는데요. 우선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부분이 바로 우리 몸에 식품 첨가물이 축적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국민의 섭취량이 굉장히 많고 그것이 배출되지 않는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잘못된 정보가 이제 나갔던 것인데 식품에 포함된 첨가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것도 일반적인 이론이었고 상식이었거든요. 대체로. 그런데 이런 주장들, 상식적인 그런 이론들이나 내용들을 정면으로 반박한 그런 방송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정보를 전달하는 당사자가 또 그런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교수나 의학 전문가여서 시청자들이 더욱 오해할 만한 그런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송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된 점은 어떤 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식품 첨가물이 몸에 축적된다는 내용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그 방송에서 이제 1년에 24kg가 넘는 식품 첨가물을 우리가 먹고 있다. 그리고 또 이 중에서 최소 10%가 배출되지 않고 몸에 쌓인다. 이런 내용들이 방송됐거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4kg씩 계속 쌓이면 우리가 계속 평생 그 몸무게가 계속 쌓여야 되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방송은 자막으로까지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계속 쌓인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식품 첨가물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식품 첨가물이 몸에 축적되는 것이 아니고 또 무슨 독처럼 다른 물질과 상호작용을 해서 몸에 해롭게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제 많이 오해하고 계신데 식품 첨가물은 오히려 그대로 섭취하는 천연식품 이런 것에 비해서 굉장히 정제되고 순도가 높게 이렇게 높게 만들고 물질의 혼입이 없고 또 구조적으로 화학적으로 구조가 단순해서 축적성 몸에 축적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즉 식품 첨가물의 안전성은 어떻게 보면 매우 오랜 기간 지속해서 또 연구되고 그리고 검증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적당량을 복용하면 몸에 문제될 부분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시지만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강력한 기준으로 식품 첨가물 이런 것을 규제하고 있는 편입니다. 사실 이게 계속 쌓인다고 하면 정말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워낙 패널들이 인기를 끄는 방송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봤는데 여기서 또 말씀하고 계시네. 그러니까 더 친숙해지고 또 신뢰가 가는 것처럼 시청자들이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데 왜 전문가들이 방송에서 이렇게 자극적인 얘기를 더 하고 경쟁적으로 이럴까요? 네. 그 이와 관련해서는 예전에 쇼닥터 문제를 제기도 했습니다. 돈 때문에 의사들이 나오시는 분들. 그런데 아마도 생각해보면 그런 전문가들이 제작진이 전해주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으로도 보이고 또 하나는 일종의 자기와 혹은 관련된 이익과 그렇게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과학 프로그램에서 전문가를 모시는 이유, 전문가가 등장하는 이유는 그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을 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조언을 해달라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목표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의 맥락이 딱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품 첨가물 해롭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전문가도 그렇게 얘기를 못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제작진에게 일방적으로 휘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물론 학자의 양심을 따라야겠지만 또 특정 식품 사업과 연관된 경우도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판매하고 친구들이 판매하는 식품이 식품 첨가물이 없는 아이스크림이라고 해서 이렇게 붐업을 시킨다고 하면 다른 제품들에 대해서는 첨가물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경우에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 제품이 더 팔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바로 식품 무청가 마케팅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방송이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공포스럽게 위험하다 이렇게 만들어내면 식품회사 입장에서는 저런 게 자꾸 나오니까 어떻게 좀 위험하게 생각하실 것 같다. 나 이런 거 안 써요, 안 써요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식품회사 입장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냥 안 써요만 끝나는 게 아니라 괜히 해롭지 않은 첨가물을 유해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천연 재료면 다 무해한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럴수록 소비자들은 식품 첨가물 자체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도 그런 식으로 강한 경향이 가는데 이런 식품 업체들의 무청가 마케팅은 어떻게 보면 좀 일종의 치킨 게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은 어떻게 광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고 한 번 방송에서 나오면 계속 언급되다 보면 포털사이트 검색어에 오르고 궁금해서 한 번 사 먹어보고 또 이런 거는 피하게 되고 해서 희비가 많이 엇갈리는데 언론이 어떻게 중심을 잘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우선 우리 언론을 보면 국가기관에서 검증을 한 그런 식품 첨가물 이런 것들은 막 위험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프로그램에서. 그런데 검증되지 않은 약재들이나 천기 누설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개인 경험담 이런 것들은 또 항암물짐처럼 다루고 민간요법은 마치 대체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는 경향들이 좀 강합니다. 요즘 들어서 더욱 그런데 이런 많은 건강정보 관련 프로그램이 과학의 검증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프로그램 제작 전반에 걸쳐서 과학적 사고와 과학적인 제작 방식에 대한 일종의 재교육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의학 관련 소재를 발굴할 때 더욱 신중하게 발굴하고 그것을 또 다룰 때도 과학적으로 더욱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재교육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검증 방식을 거치지 않고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런 걸 지키도록 하는 어떤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일단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면 좋겠지만 어차피 언론사들도 자율적으로 편집권이나 독립적인 제작의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규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도 제안하고 그리고 과학적인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이런 방송들이 문제가 없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과학적인 방식이 무엇일까를 사실은 어떤 그룹, 과학 전문 기자들이나 혹은 방송사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분들이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어떤 방식이나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식품 첨가물의 안전성은 오랜 기간 연구를 통해서 검증이 됐고 또 적당량을 복용을 하면 몸에 문제가 될 부분이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언론에서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보다 과학적인 접근으로 식품 첨가물에 대한 정보를 올바르게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공미디어연고소 이경락 박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